오늘은 간경화와 중금속 등의 해독작용이 우수한 칙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칙순은 모든 영양분을 어린순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기력을 보충할 수 있고 에스트로겐이 성류에 비해 628배나 많다고 보고되어 여성 갱년기 질환에 매우 탁월합니다. 그리고 대두보다 30배가 넘게 들어있음이 알려져 있고 산산보다 낮다하여 원기를 북돋우는 약으로 늘상 사용됩니다. 또한 녹용에 버금가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칙순을 가룡이라 부르며 다양한 효능과 더불어 부위별로 먹는 방법도 많습니다. 성미는 달고평하며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고 간과 대장 및 심장에 들어갑니다. 먼저 칙순은 여성들에게 좋은 약초로 갱년기 및 폐경후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완화하는데 특효제로 쓰입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 중년 여성들이 주의해야 할 골다공증과 관절념을 예방 및 치료하는 데 좋은 약초가 되어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탁월하여 몸이 굳게 뭉쳤을 때 잘 풀어주며 뒷목과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푸는 작용이 있습니다. 먼저 대학 논문 자료에 의하면 치계 부위별 에스트로겐 성분 함유량은 뿌리 줄기 잎꽃 종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피에라린이라는 성분의 경우도 뿌리 줄기 잎꽃 종자 순서로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피에라린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관상동맥과 뇌혈관을 증가 및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혈관을 이완시키며 고혈압과 동맥류,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만성 질환 예방과 피부 주름 개선, 항산화 및 두통 완화 등의 효과를 내는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칙순은 이처럼 우리 몸에 유익한 식물 자원이고 상과들에 가면 지천에 널려있어 잘만 활용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험에서는 칙순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이 주로 술독을 해독해서 음주로 손상된 간을 튼튼하게 회복시켜 간경화와 지방간 축적을 감소하는 효능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고서에도 술을 과하게 마셔 그 후유증으로 생긴 해주독을 풀 수가 있다고 했으며 열기에 의해 손상된 폐기를 맑게 식히는 청폐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눈이 피로하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소변색이 누렇고 냄새가 많이 나며 거품이 낀 증상을 치료해줍니다. 칙순으로 효소를 담궈서 먹으면 노인들의 머리가 자주 빠지거나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었고 젊음과 청춘을 되찾아 늙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또한 칙순 말린 것을 꾸준히 차로 달여 마시거나 가루를 내어 우유와 함께 타서 주기적으로 먹으면 여성 갱년기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양기를 돕는 효능이 있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체력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는 칙순 어린줄기와 새순을 하루 5g씩 물에 달여 2-3회씩 마시고 효과를 본 사례가 있었고 더불어 고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칙은 뿌리를 갉은 어린 새순은 가룡, 꽃은 가라, 씨앗은 갈곡이라 부르고, 칙순은 봄과 여름, 꽃은 여름, 씨앗은 가을 뿌리는 겨울에 채취해서 약으로 씁니다. 칙순은 한 뼘이나 10cm 정도 되는 길이로 해서 끝에 붙어있는 순을 끊어서 채취하시면 됩니다. 칙순으로 차와 효소를 만드실 때는 먼저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빼누에 햇볕에 말려줍니다. 건조된 것은 적당한 크기로 썰면 되고, 효소 비율은 칙순과 설탕 일대일로 해서 버무려 밀봉하면 됩니다. 6개월 후 건더기를 걸러낸 후에 설탕이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시면 되고, 음용은 효소원액에 물을 조금 타서 휘석시켜 마시면 됩니다. 차로 이용할 때는 자연건조시켜 소량씩 그대로 차로 꾸준히 달여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탕제 달인액은 위화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하루 2-3회씩 식전 공복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위화 소화기에 병이 있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후에 드셔야 하고, 한약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미비해지고 여름철에는 변질이 되므로 하루나 이틀 내에 꼭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달여서 오랫동안 저장해놓고 먹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고 조금씩 달여 먹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 밖에 가루를 내어 산재나 환재로 이용하셔도 좋으며, 술을 담궈서 6개월간 숙성시킨 후 마셔도 됩니다. 칙순은 성질이 평하면서 차갑기 때문에 평소 냉증이 있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과 평소 땀을 잘 흘리는 사람들은 많이 먹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과다 복용할 경우에 어린아이의 성조숙증이 유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